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춧가루랑 다진마늘을 추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죠? 맛있는거? 안녕하세요. 혜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오라면에 이것저것 한번 넣어서 먹어볼까 해요. 이렇게 떡, 만두, 비엔나, 어묵 이렇게 준비됐고 고춧가루랑 다진마늘을 좀 더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계란도 넣을 거고요. 그럼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ço다리, 물이 promoting 그урли Nabzuk, 그냥 제거해 볼게요. 참기름 2 keys 참기름 3실 참기름 4번 buzzer 참기름 1,000원 마늘 마늘 소금 오일 바삭 초콜릿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골고루 너무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오징어 오징어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않나? 저는 과자에 attach을 수 있는 맛은 안되었어요 seem끼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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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감사합니다.